이런 걸 어스레드 룩에 입으면 이거는 제가 진짜 내가 디자이너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아주 왔어요 이건 사실 지금 시즌 모자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뭐 해외에서 정말 인기 장난 아닌 모자래요 파리 가면 이런 거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서 써봤는데 어떻게 써도 이거는 연구야 한번 써봐요 머리를 싹 넘게 썼는데 한번 써봐요 연구래요 난 깜짝 놀랐어 이거 돈 주고 샀어요? 야 이거는 누가 써도 재밌다 이지 씨도 모자 잘 어울리거든요 야 이건 누가 써도 재밌어 한번 해주세요 이거 뒤로 보내 야 이건 누가 써도 재밌어 연구야 디자이너 확장심 아니에요 확장심 확장심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디자이너 선생님이 사실 캐릭터가 없다고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누구 맞혀요? 누가 맞혀요? 카드쌤? 디자이너분들이 이거 살릴 수 있거든요 또 나고요? 어 자기 머리 같아 이거 도장 가버려 봤어 자기 머리 같아 뭐야? 제발 Dayton Old D if